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전조선일보 주필이자 여전히 현역 칼럼니스트로서 맹렬하게 활약하고 있는 류건일 씨를 공병호TV에서 모셔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지난 날 정권의 부침을 지켜본 노농객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의 몰락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내부의 과도한 자신감과 무리수 때문에 그동안 일어났습니다. 외부의 충격이나 시위보다도 내부에서 우리가 다 가졌다. 모두 다 우리 것이다. 이런 오만과 자만과 교만이 낫는 무리수가 정권의 운명을 제촉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중으로 인터뷰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침에 마침 페이스북을 들다 보니까 한 패치는 조선일보 종이시문 일면을 가득 메운 인대차법 통과, 집주인도 세입자도 대혼란 그런 기사를 펼쳐놓고 이렇게 몇 자를 끌적끌적 남겼습니다. 문재인도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곱게 나가기는 그럴듯하다, 끝나기는 그럴듯하다, 그 말로가 비참할 듯 싶다, 끄떡없는 386 운동권 왕국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좀 가혹한 평가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오만감과 자신감과 무리수가 결국 견고하게 보이던 성체를 허물어뜨리고 말 것이다. 다음 질문은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가? 현재 집권 세력인 운동권, 정치권 세력은 과거에서 조금 더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무도한 자신감과 오만감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경제는 수많은 경제 주체들의 거래망과 계약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번 정부는 최저임금 급등에 기초한 그들만의 독특한 정책이라고 부르는 소주성,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가지고 한국 경제의 바닥부터 상부까지 거래망을 파괴하는 데 엄청난 그런 기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정책을 가지고 거래체계 자체를 와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촘촘한 거래망 자체를 파괴하거나 와해시키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한폐렴 코로나19가 한국을 덮치기 이전인 2019년 12월 무렵에 자영업이나 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타격을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조금도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연결된 거래망과 관련된 경제정책을 다룰 때는 마치 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그릇처럼 조심조심 또 조심스럽게 정책을 다루고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신들이 젊은 날 가져왔던 설계주의적 사고방식, 사회공학적 사고방식에 기초를 해서 그냥 목표를 정한 다음에 아주 단시간에 미리 붙이게 되면 그 거래망 자체를 와해시키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임대차 3법의 충격은 정말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전국의 자가주택 비율은 50% 정도 내외입니다. 874만 명 정도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874만 가구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임차인이 874만 가구라는 이야기는 곱하기 1을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1748만 명의 생계와 운명이 걸려있는 법안이 이분의 임대차 3법입니다. 따라 충분한 토의, 충분한 협의, 충분한 숙고 이후에 나와야 되는 정책이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와 같이 제대로 된 논의나 협의나 숙고 과정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당일날 밀어붙이고 그 다음날 법사위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그야말로 만행이다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임대차 3법의 충격과 후폭풍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이후에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신고 의무한다. 왜 신고해야 됩니까? 4인들 사이의 거래인데. 4인들 사이의 계약인데. 그런 점을 참 제가 볼 때는 그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실시한 이유는 두 번째 지금 소개해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임대차 3법의 핵심 내용 때문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가격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계약을 경신할 경우에 임대료 상승폭은 5% 이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의 상한치를 결정할 경우 이를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런데 또 더 큰 문제는 이렇게 5%라는 그런 가격 통제를 가하는 것 외에 소급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전세급을 10% 올려서 계약했더라도 이후에 5% 이내로 낮출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4년 이상 재계약한 세입자들도 5% 내에서 2년 더 경신이 가동하도록 강능한 것이죠. 그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 소질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이해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 경신 청구권제가 세 번째입니다. 2년 계약을 하고 나면 연장을 할 수 있지만 계약 경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은 그 집에 직계존속과 비속이 실거주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임대료 통제 정책입니다. 가격 통제 정책입니다. 다음은 파급 효과입니다. 전세 시장에 엄청난 충격과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이미 임대차 3법의 통과가 예상되자마자 전세 시장은 전세 가격이 폭등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는 1, 2주 사이에 전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2, 3억까지 폭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충격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규제가 강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함으로써 전세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고 전세가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월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아주 약합니다. 두 달 연체 시에 집주인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월세와 전세 전환으로 인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현저하게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값 5억 원 정도를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월 291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됩니다. 올해 도시근로자 1인 월 평균 소득이 264만 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전세 시장을 흔들어 가지고 임차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겁니다. 세상 멀쩡을 잘 모르는 백면서생들이 전세 시장의 폭탄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런 표현도 하나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법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전세 시장의 현저한 축소와 전세 품귀 그리고 전세가 폭동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임차 시장의 62%가 전세 시장입니다.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긴 하지만 그 시장의 공급 물량을 줄일 수 있는 현저히 줄이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고 겁없는 그런 정책을 그냥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혼자서 했기 때문에 혼자서 욕을 덮었어야겠죠. 874만 무주택 가구에게는 전원세 시장의 혼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계와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인 거죠. 그들의 불만과 분노가 어떤 것인지를 집권 세력이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검사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제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소주성 같은 정책을 실시해 가지고 얼마나 큰 혼란을 불어 있겠는데 그런 부분으로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난감한 것이죠. 이번 정책은 그야말로 874만 명 정도의 무주택 가구에게는 청천백력과 같은 그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소위 입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다 가졌고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감과 자만감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교만과 자만감의 비용 청구수는 아무도 정권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시작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의 휴유증으로 반발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에게 반발감을 일으키는 그런 정책을 급없이 내놓는 집권 여당의 그런 움직임에 그야말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섬세하게 다루는 분야에 너무나 거칠게 접근하고 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